안녕하세요. 탐스런 지구과학 2의 정영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39강이죠. 39강은 해수의 운동과 순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도 간단하게 개요 살펴볼 건데요. 우리 교재로는 182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서 일단 개요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의 첫 번째는요. 먼저 해류를 배웁니다. 먼저 해류가 어떤 게 있는지 이름부터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해류 중에서 중요한 서안경계류, 동안경계류 그리고 이런 경계류가 나타날 때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나타나게 하는 그 원인 서안 강화현상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내용이 달라지면서요. 지금까지는 표층 해류인데요. 이제는 심층 순환까지 살펴보면 해류가 끝나요. 그리고 다음 강에서 원래는 해야 되지만 이것도 앞으로 좀 땡겨왔습니다. 내용이요. 해파, 해파의 구조, 해파의 분류까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해류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에 나온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서 해류가 어떤 게 있는지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름이 여러분들 외우기에 쉽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다음 강에서 한번 더 합니다. 우리가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에서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해류부터 한번 외워볼게요. 여기 먼저 보면 여기가 적도입니다. 그죠? 적도라는 선이 있고 적도 위쪽이니까 북쪽이겠죠. 그래서 북적도 해류가 있는데 북적도 해류가 이렇게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북적도 해류. 북쪽의 적도의 북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뒤로 오는 게 있어요. 적도에서 이렇게 뒤로 오는 해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니까 적도 반류라고 해요. 적도 반류. 그리고 적도의 남쪽에 이렇게 가는 해류가 있습니다. 이 해류가 남적도 해류고요. 실제로는 살짝 적도 위쪽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있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그 사이에 적도 반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는 태평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보니까 인도양에도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보면 대서양에도 마찬가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태평양의 위주니까 태평양을 보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우리나라 아래쪽에서 이렇게 지나간 해류 보이시죠?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들어봤던 쿠로시오 해류. 그리고 태평양의 북쪽에서 지나갑니다. 이름이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캘리포니아 해류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이쪽에도 중요하니까 대서양도 한번 볼게요. 북태평양 해류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는 북대서양 해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만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카나리아 해류가 있다라는 거 판단할 수가 있고요.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해류 중에서 이쪽을 보면 페루 해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브라질 해류가 있다라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극이 있습니다. 남극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런 해류들도 있다라는 거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해류들 중에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해류들은요.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해류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해류 가지고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에 있는 그림 중에서요. 여기 있는 북적도 해류하고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가 있는데 이 두 해류 선생님이 이쪽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박스를 그리겠습니다. 박스를 그리고 나서요. 이쪽이 적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위도 30도 정도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60도 정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람이요. 여기선 이렇게 무역풍 이렇게 붑니다. 무역풍 기억나시죠? 그런데 간단하게 우리 수평방향 성분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다고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위쪽에서는 이렇게 편서풍이 부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수평성분만 이용하면 이렇게 바람,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배웠던 농구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북방구에서는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물이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에크만 수송이라고 그랬죠. 자 진행 방향에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물이 이동해갑니다. 에크만 수송이에요. 그럼 결국에 자 요 30도 위도 정도는 해수면이 높겠죠. 판단이 가능하고요. 자 가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만약에 땅이 있어서 땅을 만나면 자 여기 땅 더 이상 못 들고 지나가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흐름도 생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좀 하겠지만 지옥류라고 생각하면 또 이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 지옥류라고 생각을 하면 자 당연히 이 가운데 부분이 해수면이 높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교재에 있는 그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그림 봅니다. 자 위성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요. 해수면의 높이를 한번 따져봤어요. 그러면 우리 예상은 태평양의 한가운데 위쪽이 높아야 돼요. 태평양의 한가운데가 해수면이 높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정가운데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태평양이 있는데 이 태평양 특히나 이렇게 지금 그렸던 북태평양 쪽에서 자 순환의 중심 예를 들면 높은 곳이요. 이쪽 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서쪽으로 치우쳤다. 이걸 우리가 서안 강화현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서안 강화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사실 정확히 공부를 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전향력이 작용하고 그래서 결국에 그것 때문에 서안 강화현상이 일어납니다. 라고 설명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럼 선생님들이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요. 선생님 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지옥류이겠죠. 지옥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뭐가 작용하죠? 수압경도력 작용하죠.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렇게 수압경도력 작용합니다. 그런데 지옥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압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수압경도력 전향력 수압경도력 전향력 평형을 이룹니다. 라고 하고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미 전향력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향력 때문입니다. 그럼 정답으로 인정을 안 해주세요. 왜 그런지 선생님이 다음 그림까지 설명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전향력의 크기가 일정할 때는 아까와 같이 우리가 서한강화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쓰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전향력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위도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간단하게 전향력은 어떻게 구했죠? E, M, V, 오메가, 사인, 위도로 구했습니다. 자, 위도가 높아지면 전향력이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전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답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전향력이 위도에 따라서 고위도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건데요. 조금 어려우시죠? 선생님 간단하게 얘만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갈까요? 이렇게 선생님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는데 자, 여기에서 이 지역이 적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략 30도라고 보고요. 여기가 60도라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물 100개가 출발합니다. 물 100개가 출발하는데 이렇게 서쪽으로 간다고 하면 일단 여기는 위도가 낮죠. 전향력이 있긴 있지만 작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한 개가 빠져나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100개 중에서 한 개가 빠져나갑니다. 또 가면서 한 개가 또 빠져나가요. 가면서 한 개가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 와서 10개가 빠져나가서 90개가 한 번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출발해서 이쪽으로 10개가 빠졌죠. 자, 이제 위로 올라간다고 한번 해보죠. 위로 이렇게 이동해 갑니다. 그런데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이 커진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는 한 개가 빠지겠지만 위로 올라가면서는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쭉쭉쭉쭉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도착했을 때 선생님이 한 70개 남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동쪽으로 올 때 여기는 위도가 지금 높죠. 위도가 높다는 얘기는 정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뭐 10개씩, 10개씩, 10개씩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물이 어디에 집중이 되죠? 이쪽이 아니라 이쪽 방향입니다. 이 큰 바다의 어느 쪽? 서쪽의 물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서한 강화 인상이 나타난다. 자, 그림에서는 이거예요. 이렇게 큰 바다가 있는데 큰 바다에서 중앙이 아니라 서쪽의 순환의 중심이 있고요. 여기가 가장 높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한 강화 인상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이렇게 올라가는 물,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자, 이쪽은요. 서쪽이니까 우리가 여기 서한 경계류. 이쪽은 동쪽이니까 동안 경계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선생님이 이걸 단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단면 그립니다. 단면. 여기가 가장 높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경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경사가 이쪽이 경사가 급할 거예요. 이쪽은 완만합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곳까지 급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경사가 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지형류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지형류는 일단 수압 경도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수압 경도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겠죠.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이동하는 게 지형류인데요. 자, 우리 북방구에서는 오른쪽에 높은 곳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뚫고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고위도로 올라간 흐름입니다. 자, 반대쪽.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압 경도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라고 그랬죠. 하지만 여기는 수압 경도력과 똑같이 그리면 안 돼요.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수압 경도력을 이렇게 작게 그려야 됩니다. 작게 그렸죠. 그리고 전향력은 반대쪽입니다. 자, 두 힘이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오른쪽에 높은 곳이 두게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안 경계료, 이게 동안 경계료. 그림에서는 서안, 동안입니다. 그런데 이거 선생님들이 출제를 많이 하실 때 비교되는 문제를 많이 내세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그 비교의 내용도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서안 경계료하고 동안 경계료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서안, 동안입니다. 그죠? 이때 먼저 흐름의 특징을 보면, 자, 유속은 어디가 빠를까요? 이쪽이 빠르겠죠? 이쪽이 빠르죠? 서안 경계료가 유속이 빠릅니다. 그리고 유량, 물이 지나가는 양도 더 많을 거고요. 자, 두 번째 폭은요. 좁습니다. 그죠? 이쪽은 이렇게 넓어요. 이것도 비교할 수가 있고, 자, 많은 양의 물이 좁은 곳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한다면, 그 깊이는, 해이류의 깊이는 깊습니다. 그래서 서안 경계료는 폭이 좁고 깊이가 깊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아래 내용은 이거예요. 서안 경계료는 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간다. 이 그림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구상에서는, 이쪽은 지금 적도 쪽이죠. 이쪽은 고위도 지방입니다.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서안 경계료는 난류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안 경계료가 내려오는 거죠. 추운 지방에서 내려옵니다. 이거는 한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난류의 특징을 여기다 적으면 되죠. 자, 서안 경계료에서 난류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갑니다. 또 온도가 높죠. 염분도 높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온 것처럼 영양염료는 낮죠. 그리고 용존산소량도 낮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실제로 해류가 어떤 게 있는지도 비교를 해야 되니까, 다음 그림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 대표적인 서안 경계료 여기 있습니다. 크로시오 해류 있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만류가 있다는 거,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 동안 경계료는 여기 캘리포니아 해류가 있다는 것과 카나리아 해류가 있다는 거, 이 정도는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색깔도 다르죠. 여기는 따뜻하다, 차갑다. 따뜻하다, 차갑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자, 해류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물이 이동해 간다고 그랬죠. 에크만 수송, 그죠? 자, 바람 때문에 물이 이동해 갑니다. 이거는요, 취속류라 그래요. 자, 취속류, 바람 때문에 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결국에 바람 때문에 한쪽이 높아졌죠. 높아지니까 수압 경도력과 반대 전향력이 평영을 이루면서 부는, 평영을 이루면서 움직이는 그런 해류가 지역류입니다. 지역류, 이거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적도발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갔던 바람 중에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물이 이동해 가고 물이 이동해 가다 보니까 이쪽에 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경사가 높아서 그 경사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반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경사류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큰 분류가 돼요. 자, 그런데 얘네는요, 전부 다 공통점이 전부 다 표층에서 물의 흐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죠? 심층순환도 봐야 돼요. 자, 심층순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다음 그림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원리부터 간단히 볼게요. 자, 이쪽은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차가운 지역이에요. 극지방이죠. 이게 평균 우리가 봤던 해수면입니다. 해수면이고 자,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온도가 낮죠. 온도가 낮으면서 만약에 빙하까지 생긴다 그러면 주변의 염분이 높아져요. 그러면 온도는 낮죠. 염분은 높아지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요? 밀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가라앉게 됩니다. 자, 가라앉아서 이제 얘네가 나중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바닥을 타고 이렇게 이동해 갑니다. 물론 나중에 어느 지역 가면 이렇게 다시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올라올 텐데 자, 이렇게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서 이렇게 도는 것 이걸 우리가 심층순환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데요. 자, 왜 이렇게 심층순환이 나타나는지 결국에는 뭐 때문이죠? 어느 지역에서 바닷물의 밀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염분이 높아지면 그 바닷물의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우리가 심층순환인데요. 이런 심층순환, 다른 말로는요. 자, 온도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염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열념순환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에 해수는 순환합니다. 자, 그 그림이 우리 다음 교재를 보면은 183쪽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림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색깔로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분홍색은 표층입니다. 바다의 표면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파란색 있죠? 이건 심층입니다. 바다 밑에서 흘러가는 것 그 다음 기풍에서 흘러가는 것 딱 자세히 봤더니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표층에서 이동해가는 물이 어? 그릴란드 근체를 갔더니 자, 이쪽은 일단 고위도니까 극지방에 가까이 온도가 낮죠? 또 그 다음 염분도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자, 표층을 타고 이렇게 흘러가던 물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가라앉아서 자, 이 대서양 해저에서 이렇게 밑바닥을 타고 이동해 갑니다. 자, 이동해 가고 밑바닥을 통해서 이동, 이동, 이동해 가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표층으로 올라와요. 이동해 가다가 태평양 어느 지점 가면 다시 표층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시 표층을 따라서 이동해 가다가, 가다가, 가다가 다시 가라는 거죠. 자, 이렇게 순환해 간다라는 거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알았나요? 이런 게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표층에서 물이 흐르는 것 이거는요, 아는 방법이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첫 번째가 어느 지점에다가 기계를 설치합니다. 바다 어느 지역에다가 기계를 설치해요. 그럼 이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물이 지나갈 때 이 기계를 움직여야겠죠. 이 기계한테 자기가 지나간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표층 물의 흐름을 알아냅니다. 또는 이런 것도 있죠. 자, 어느 지역에다가 뭐 푸표 같은 걸 띄웁니다. 여기에는 수신기가 달려있어요. 정보를 주고받고 수신기가 달려있는데요. 얘네는 움직일 수 있어서 물이 흘러갈 때 같이 움직입니다. 이 이동 경로를 찾아가도 돼요. 실제로 예전에는 이렇게 방법을 썼었어요. 어떤 사람이 바닷물의 흐름을 알고 싶을 때 일단 빈 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종이를 준비해요. 종이에다가 나는 어디 산 사람인데 내 연락처는 어디입니다. 내가 이 종이를 언제 쓴 거냐면 이 시간에 썼어요. 만약에 이 종이를 발견하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라고 하고 그 종이를 빈 병에 집어넣고 바닷물에 띄웁니다. 그럼 이 바닷물에 띄운 이 빈 병이 언젠가는 이동해서 어느 지역에 떨어지게 도착하겠죠. 그럼 그 도착한 지역의 사람이 발견하고 나서 어? 저 누군데요? 어느 지역에 사는데요? 이걸 발견했어요? 라고 하면 그 병의 이동 경로를 대충 파악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해이류의 방향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쉽죠. 그런데 이건 표층이고요. 심층에서 움직이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자, 그 아는 방법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데요.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해수의 보존송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해수 같은 경우에 아까의 극지방에서 가라앉는 물 있죠. 극지방에서 가라앉게 되는 물은 사실 표층에 있을 때는 그 위는 대기하고 산소도 주고받고 그 다음에 또 그 온도도 결정이 돼 있을 거고 염분도 결정이 돼 있는데 걔네가 가지고 있던 그 성질이 있죠. 가라앉으면요. 변화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지고 갑니다. 심층 이렇게 가라앉아서 이렇게 이동해 갈 때도 가라앉을 때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것처럼 해수의 보존성을 이용하면 우리가 심층 수산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거기 봤더니 보통 가라앉아서 다시 돌아오는 경로도 따져봤지만 걸리는 시간이 무려 보통 천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이렇게 심층 순환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심층 순환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심층 순환이 없다고 한다면 이 그림에서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물이 차갑습니다. 차가우니까 산소가 많이 녹겠죠. 산소가 많이 녹은 물이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해설을 따라서 이동해 갑니다. 그러면 이 물은 밑바닥 바다 아주 깊은 곳에 사는 생물들한테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영화 중에서 투모로우 있어요. 투모로우 영화를 보면 맨 처음에 시작 이렇게 돼요. 어떤 과학자들이 남극 지방에 갑니다. 남극 지방에 갔더니 일단은 빙하가 많겠죠. 그래서 빙하를 막 뚫어요. 빙하를 뚫는 이유는 사실은 옛날에 기후를 알고 싶어서 뚫는 건데 일단 빙하를 뚫어요. 그런데 뚫다가 갑자기 땅이 갈라지죠. 빙하가 갈라집니다. 왜 갈라지죠?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갈라지는 거죠. 지구 온난화로 시작을 해요. 영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토리를 보면 갑자기 미국이 얼어버리죠. 미국이 얼고 유럽이 얼어버립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처음은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였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에 북미 대륙이 다 얼어요. 안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한번 볼게요. 지구가 따뜻해지면 빙하가 녹겠죠. 빙하가 녹는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빙하가 녹는다 라고 하면 빙하가 녹으면 그 지역의 염분이 어떻게 되죠? 낮아집니다. 염분이 낮아지면 밀도가 작아집니다. 밀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물이 잘 안 가라앉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물이 잘 안 가라앉아요. 그럼 이거 순환이 좋아질까요? 순환이 느려집니다. 순환이 느려지면 따뜻한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 지방을 따뜻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쪽 지방에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됩니다. 열이 공급이 안 되죠? 그럼 이쪽은 당연히 다 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 적도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애가 이쪽으로 못 가니까 이쪽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 결국에 심층 순환의 역할은 뭐냐? 결국에 이런 해류의 순환은 우리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옮겨준다. 이동시켜준다. 이런 거예요. 그런 내용이 심층 순환이고요. 실제 그럼 바다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쪽은 대서양이잖아요. 대서양 이렇게 단면 한번 볼게요. 단면 다음 그림 보험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쪽이 북쪽이고요. 여기가 적도.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 남극 쪽입니다. 보면 여기 보니까 북극 주변에 그릴랜드 근처에서 이렇게 밀도가 커진 물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을 따라서 이동해 가요. 북대서양 심층수. 깊다는 얘기죠. 그런데 남극에서도 가라는 물이 있습니다. 남극에서 가라는 물도 마찬가지로 밀도가 크겠죠. 그래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서 지나가는데 두 개가 만날 때는요. 섞이는 건 아니에요. 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섞이지 않고 둘 중에서 밀도가 더 큰 남극 저층수. 바닥이죠. 저가 있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남극 저층수는 깔립니다. 밀도가 크니까. 그 위로 이렇게 북대서양 심층수가 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가라앉는 이런 모양을 나타낸다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둘 중에서 밀도가 뭐가 크다? 남극 저층수가 훨씬 더 크다. 그렇죠. 그렇게 가시면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 심층수는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봐야겠죠. 문제 풀면서 기본 개념 점검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재 문제 보겠습니다. 교재 보면은 195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7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7번 문제. 심층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 봅니다. 심층순환은 밀도가 큰 지역에 그 물 그죠 물이 밀도가 큰 지역 그 지역에서 이렇게 가라앉아서 바닥을 타고 이렇게 돈다 그랬죠. 자 그 내용인데 먼저 1번 보면은 수온 약층 아래 심해층에서의 순환을 말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깊은 곳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1번 요거는 맞는 설명이고요. 자 두번째 밀도 차이에서 형성된다. 맞죠. 밀도가 커야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 차. 맞는 설명이고요. 자 3번 봤더니 심층수 중 가장 무거운 물. 자 사실은 우리가 밀도가 큰 물이죠. 밀도가 큰 물은 남극 저층수이다. 맞는 설명이다. 아주 바닥에 깔아서 간다 그랬어요. 자 다음에 4번 보면은 해수의 침각은 주로 고위도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수온이 낮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 마지막에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심층순환은 활발해진다. 자 바람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죠. 해수의 표면과 관련됩니다. 이거는 표충해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5번은 옳지 않다. 특히나 바람이 강하면은 우리가 해수의 구조 중에서 혼합충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것까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봅시다. 자 8번 문제를 봤더니 여기 보니까요. 해양의 심층순환을 나타내는 모식도입니다. 옳은 것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먼저 ㄱ부터 보죠. 극지방에서 밀도가 큰 해수가 침강한다. 극지방에서 침강하는 이유는 밀도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죠. 수온이 낮아지고 염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밀도가 커진다. 그래서 ㄱ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ㄴ 보면은 해수의 수온이 낮을수록 침강하기 쉽다.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크다 그랬죠. 침강하기 쉽습니다. ㄴ 맞았고요. ㄷ 보면은 표층에서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에너지가 이동한다. 표층에서는 여기가 표층이죠. 에너지가 적도에서 저위도에 가까운 지역에서 극지방 고위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나온 ㄷ은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202쪽이 있습니다. 202쪽에 있는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간단한 실험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실험은요. 정말 간단해요. 자 보면은 이렇게 수조가 있죠. 수조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근데 그 물 아래 보면은 바닥에 온도계가 3개 이렇게 깔려있어요. abc 깔아놓고요. 위에다가 이렇게 스티로폼 조각을 띄워놓습니다. 자 이대로 그냥 두면은 뭐 abc 온도 다 같겠죠. 그리고 스티로폼 조각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종이컵을 놨어요. 그리고 아래 구멍을 뚫습니다. 자 종이컵 안에는 얼음이 담겨있고요. 이제 선생님 뭐 할 거냐면 자 여기 보니까 beaker에 색깔이 있는 물 색깔이 있는 액체 얘를 여기에다 부을 거예요. 자 색깔이 있는 액체를 부었다. 그런데 얼음이 있죠. 그럼 그 물의 온도는 어떻게 되죠.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죠. 온도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아래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물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는 이유는 온도가 낮은 물은 밀도가 크다고 그랬죠. 아래 이렇게 가라앉을 거예요. 어 바닥이 왔네요. 그럼 이제 얘는 더 이상 옆으로 가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옆으로 이렇게 바닥 따라서 이동해 갑니다. 이렇게 이동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간 물 또는 이 지역에서 물이 가라앉기 때문에 위쪽에 물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게 됩니다. 맞나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라고 그랬는데요. 먼저 ㄱ부터 봅니다. 착색된 물은 아래로 침강한다. 맞죠. ㄱ 맞았습니다. 자 니은 ABC 중에서 A의 온도가 가장 먼저 낮아진다. A가 온도가 가장 먼저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찬물이 이렇게 이동해 가니까 먼저 낮아집니다. ㄴ 맞았고요. ㄷ 스티로폼 조각은 얼음을 채운 종이컵의 반대쪽으로 이동한다. 얘네가 종이컵 쪽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ㄷ 옳지 않습니다. 정답이 3번 ㄱ ㄴ 이고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야 되는 그림입니다. 먼저 ㄱ부터 볼게요. 남이. 남이면 남쪽이죠. 남쪽인데 65도 부근. 80 60이면 70 대략. 여기가 한 65가 되겠네요. 자 65도 부근 해역에서는 자 위로 올라갔더니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자 거기에서는 용승이 일어난다.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용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ㄱ은 맞은 거고요. 자 ㄴ 보면 남극의 빙하가 녹아서 유입이 되면 남극 저충수에 그러면 약해질 것이다. 자 이쪽에서 빙하가 녹았어요. 그래서 물이 유입이 되면 빙하가 녹은 물은 염분이 거의 없죠. 낮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공급되는 얘기는 주변의 염분이 낮아진다는 얘기에요. 낮아진다는 얘기는 밀도가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밀도가 작아지면 잘 가라앉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ㄴ 약해집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ㄷ 보면 남극 저충수는 북대 서양 심층수보다 밀도가 더 크다. 밀도가 얘보다 더 크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깔린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에 ㄱ, ㄴ, ㄷ이고요. 자 그 다음 우리 12번 문제 갈게요. 12번 문제. 자 이것도 약간은 익숙한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기 보니까 우리 북대 서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영국 있죠. 자 이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문제에서도 좋습니다. 그림 가는 북대 서양에서 표층 순환과 심층 순환의 일부만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과거 약 30년 동안에 a, b, a하고 b 해역에서 표층 염분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걸 나타냈다고 했어요. 일단 표층 염분의 변화가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a도 b도 둘 다 낮아지고 있죠. 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ㄱ부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여기 보니까 a하고 b 있는데 a와 b 해역에서 해수의 침강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라앉고 있다라는 거 판단이 가능하죠. 그게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ㄴ 과거 30년 동안 a와 b 해역에 해수의 밀도가 거기는 커졌을 것이다 그랬어요. 커졌을까요? 작아졌습니다. 왜죠? 염분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죠? 염분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밀도가 작아진다는 얘기에요. ㄴ 옳지 않고요. 자 ㄷ 보면 과거 30년 동안 북대서양 심층 순환은 강해졌을 것이다. 강해졌을까요? 밀도가 작아지니까 잘 안 가라앉겠죠? 그러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ㄱ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07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07쪽 보면 서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 온도가 같은 선들을 이렇게 연결 한번 해줬어요. 자 그리고 1번 문제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낮아지는데 그 이유를 무려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이랬어요. 일단 낮아지는 건 다 아시죠? 왠지 아시죠? 자 근데 선생님이 수업시간 하나만 설명했어요. 자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지구를 그리면 일단 지구는 구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적도가 되죠. 여기가 중위도 뭐 고위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태양광선이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 자 이 지역의 지표면은 이렇게 그려서 태양에 입사한 이 각이 거의 90도입니다. 자 이 지역은 지표면이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입사하는 입사각이 좀 작아집니다. 이 지역은 자 입사하는 각 태양의 고도가 더 작아집니다. 그러니 결국에 첫 번째 원인은 자 이렇게 태양광선이 입사하는 각이 점점점점 작아지면서 또는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양이 작아지면서 위로가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물리적인 내용이 좀 들어갑니다. 어떤 거냐면 자 태양광선이 이렇게 올 때 이게 바다가 있다 한번 해볼게요. 바다가 있을 때 당연히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이 바다를 뚫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반사도 되겠죠. 이때 반사를 자 해수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들어올 때 하고 해수면에 대해서 비스듬히 들어올 때 하고 이쪽이 반사가 이렇게 더 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도가 낮아지면서 반사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고요. 이게 두 번째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대기도 따져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대기층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대기층이 있습니다. 똑같은 두께로 대기층을 그려봤다고 했을 때 자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태양광선이 지나가는 이 대기층 이 두께하고 자 비스듬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대기층하고 따져보면 여기가 살짝 더 두껍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당연히 태양광선 흡수되고 반사가 되고 산란될 텐데 요거밖에 안 되고 요거는 더 길어요. 더 많이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사가 많이 된다. 대기에서 산란이 많이 된다. 이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인이 그렇게 적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갑니다. 자 2번 문제 가면 앞 화면 다시 볼까요. 자 2번 문제 가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대양 사실은 등원선 같은 경우는 거의 일자에 가까워야 합니다. 그렇죠. 등원선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서 일자에 가까워야 돼요. 맞나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꼬불꼬불 하죠. 거의 일자는 맞아요. 그런데 약간 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대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나눠보면요. 이쪽이 주변보다 온도가 높고요. 이쪽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요. 자 왜 동쪽보다 소쪽의 온도가 높을 것인지 자 이런 내용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는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이거는 꼭 하시면 도움 되는 게 자 이렇게 올라가는 물이 있었죠. 따뜻한 물이 올라갑니다. 이쪽에 차가운 물이 내려오죠. 이거 난류고요. 이거 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동쪽보다 서쪽에서 온도가 더 높다는 거. 자 난류하고 한류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난류 배웠으니까 이렇게 대륙에 대양의 서쪽에서 올라가는 거 우리 서안경계류 이쪽에 있는 거 동안경계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또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때 그 해역도 온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 나중에 우리가 엘리뉴 할 때 다시 한번 공부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봅니다. 자 다음 그림 보면 이런 거 있네요. 자 지구온난화로 그릴란드에 빙하가 녹아서 자 그릴란드 주역에 해변에 그 해역에 그 물이 유입됐다고 했을 때 자 해일 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선생님이 이거는 설명을 한 거죠. 이미 한 겁니다. 토모로와 관련돼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지역에 빙하가 녹았다는 얘기는 맹물 그러니까 담수가 공급됐다는 얘기입니다. 담수가 공급되면 그 지역의 염분은 낮아집니다. 염분이 낮아지면 밀도가 작아집니다. 밀도가 작아지면 물이 안 가라앉아요. 잘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순환이 느려지거나 문제가 발생하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선생님 자료실에 올려놓은 문제인데요. 먼저 첫 번째 2013학년도 9월달 겁니다. 보면은 자 그림은 위도에 따라 지구 자존 효과가 달라지는 걸 고려했다고 그랬어요. 전향력이 있다가 아니라 전향력이 고위도로 갈수록 달라진다. 자 이런 효과를 거래해서 나타내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순환의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서한 강화 현상입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는 단 지옥류의 속력은 자 이 지역과 이 지역에서 지옥류의 속력이 같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자 해수면의 경사는 두 지역이 다르다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자 거기에서 옳은 거 찾아보라 그랬는데요. 자 먼저 ㄱ 볼게요. 해수면의 높이는 b에서 가장 높다. 가장 높죠. 여기가 가장 높습니다. 순환의 중심이 이렇게 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ㄴ이 조금 어려운 건데 ㄴ 볼까요. a에서 작용하는 전향력은 c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이곳과 이곳의 전향력을 비교하는 얘기죠. 자 전향력을 쓰면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c는 e m v 오메가 사인 위도입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속도가 같다고 그랬죠. 속도가 같아요. 자 지역류의 속도가 같다 이렇게 같다라고 줬고요. 일단 속도 같다고 그랬어요.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제 결정하는 건 뭐죠. 위도입니다. 그런데 위도가 어디가 높아요. a 지역이 높죠. 그러면 전향력 어디였어요. a 지역의 전향력이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거기 나온 ㄴ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ㄷ 볼게요.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 선생님 전향력 크기 비교했죠. 전향력은 이쪽 방향이죠. 전향력 이쪽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더 크죠. 그런데 지옥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룬 상태라고 그랬어요. 수압 경도력 수압 경도력 그립니다. 그럼 수압 경도력 어디가 크죠. a 쪽이 더 크죠. 그래서 거기 나온 거 ㄷ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만 차근차근 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007학년도 거 한번 볼게요. 자 2007학년도 6월 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림들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먼저 심층 순환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먼저 문제 조건이 좋고요. 자 가는 표층 타고 하다가 가라앉는 심층. 이거는 이 지역의 단면도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들 오른 걸 찾아보라고 그랬는데요. 먼저 ㄱ부터 한번 볼게요. 자 북대 서양 심층 수는 고위도의 두 해역에서 형성되어 저위도로 오른다. 심층 수 어디 있죠. 여기서 가라앉고 있죠. 그림에서 여기서도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 고위도 해역에서 생겨 가지고 가라앉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닥 타고 이렇게 이동해 갑니다. 심층 수 보이시죠. 그래서 ㄱ은 맞는 설명이다. ㄴ 보면 북대 서양 심층 수는 남극 저층 수보다 밀도가 크다 그랬는데 자 이 그림은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이렇게 크게까지 확장되어 있었죠. 남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북대 서양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절반만 졌죠. 그래도 판단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죠. 여기 보니까 남극 저층 수가 아래쪽에 깔려 있고 북대 서양 심층 수는 위쪽에 있습니다. 밀도가 더 작다는 얘기고 밀도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반대로 되었기 때문에 ㄴ은 옳지 않은 거고요. ㄷ 보면 북대 서양 심층 순환 여기는 북대 서양 심층 수는 표층 수의 냉각에 의해서 일어난다. 냉각 표층 수가 냉각 되니까 수온이 낮아져서 밀도가 커진다 이거죠. ㄷ도 맞는 설명이고요. ㄹ 보면 중위도 심에서는 남극 저층 수와 북대 서양 심층 수가 혼합되어서 북극으로 오른다. 일단 방향이 북극이 아니죠. 남북 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혼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정답은 ㄱ, ㄷ, 2번이 되고요. 여기까지 내용이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단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에서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있죠. 그 다음 내용은 우리 교재 184쪽에 나와 있습니다. 184쪽을 보면 해파와 조석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혼동하면 안 되는 게 해류하고 해파는 달라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해류는 물이 직접 이동해 가는 겁니다. 쿠로시오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전부 다 물이 이동해 가는 거죠. 그런데 해파는 물이 이동해 가는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먼 바다에 파도가 있을 때 이게 파도가 치죠. 파도가 칩니다. 또는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다가 나뭇잎을 띄워 놓고 나서 거기에다 선생님이 돌을 던지면 거기에 이렇게 물길을 칩니다. 그 나뭇잎이 움직이나요?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이동해 가진 않아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왕복 운동만 합니다. 이동해 가지 않아요. 해류와 해파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이런 거죠. 해파는 지진파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지진이 꽉 하고 발생했어요. 발생하고 났더니 그 지진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동해 오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땅들은 움직입니다. 그 땅들이 나한테 이렇게 이동해 오나요? 그렇지가 않죠. 에너지만 이동해 오고 중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움직이고만 있습니다. 이동해 오는 거 아니에요? 많이 그렇다면 좋겠죠. 일본 쪽에서 있는 땅들 전부 다 우리나라 올 테니까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파동 이런 개념이에요. 해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파가 발생했을 때 물이 직접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만 오고 그 중간에 있는 물들은 움직이기만 합니다. 이동해 오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원운동 또는 왕복운동을 한다. 이렇게 개념이 비교가 되는 건데요. 일단 그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해파의 진행과 무립자의 운동이라고 해서 여기다 장난감을 하나 띄워놨어요. 띄워놨죠. 이때 여기에서 해파가 이렇게 이동해 옵니다. 이동해 올 때 여기 있는 물들은 마치 파도처럼 너울너울 거릴 거예요. 이때 실제 여기 있는 장난감은 움직이긴 움직여요. 하지만 해파와 함께 이렇게 쭉 오는 건 아니고 제자리에서 운동만 합니다. 이때 먼저 이렇게 해파가 온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장난감은 일단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겠죠. 해파가 지나갈 땐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 경사면에 있게 되니까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 있는 장난감은 해파와 함께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만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큰 차이점이 되고요. 이런 해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이 일단 간단하게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해파의 구조와 관련된 그림 가지고 먼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해파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너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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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평상시에 해파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파가 발생했을 때 물결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런 해파에서 첫 번째 개념은요. 이런 거예요. 이 높은 부분이 있죠.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마루라고 표현하고 파봉이라고도 합니다. 봉을 생각하시면 돼요. 마루라고 하고 파봉이라고 하고 이렇게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낮은 부분. 이 낮은 부분은 골짜기죠. 파곡이라고 표현합니다. 파봉과 파곡 또는 마루와 골짜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여기서부터 똑같은 이 지점까지 이 길이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이 파의 길인 거예요. 파장. 그리고 또는 여기 낮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도 파장입니다. 또는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할 때 이렇게 한번 여기까지가 아니고 반복되는 이 높이까지가 또 마찬가지 파장입니다. 이게 파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의 높이가 있겠죠. 파의 높이는 이렇게 높은 곳, 낮은 곳, 높은 곳이 반복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물리하고 좀 달라요. 여기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은 곳 이 차이가 파고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몇 가지만 더 한번 적어보면 이 파가 진동수라는 개념도 가끔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가 한번 이렇게 너울거릴 때 걸린 시간이 0.1초라고 하면 0.1초에 한 번이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죽이라고 표현하고요. 진동수 그러면 1초 동안에는 0.1초에 한 번 떨리는데 1초 동안의 시간을 주면 몇 번이 떨릴 것인지 이게 진동수예요. 이거는 우리가 계산해보면 1초에 10번 떨리겠죠. 한 번 떨리는데 걸린 시간 주기가 0.1초면 얘는 1초 동안 10번 떨립니다. 이게 진동수예요. 둘의 관계는 뭐죠? 얘를 뒤집으면 얘가 되죠. 진동수를 뒤집으면 주기가 됩니다. 역수관계라는 거. 또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이런 것도 언급이 될 거예요. 파의 속력 또는 속도는 시간 분의 거리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시간은요. 우리가 주기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한 번 한 데 걸린 시간. 그다음에 여기 거리 같은 경우는 길이죠. 이거는 파장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 선생님이 언급할 때 주기는 일정한 데 파장이 짧아져 짧아져 이 얘기는 속력이 느려진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속력이 빨라져 빨라진다는 얘기는 얘기 일정한 데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해파를 분류 한 번 해보죠. 해파를 분류할 때 일단 첫 번째는 모양에 따라 분류합니다. 자, 모양에 따라 분류 보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한 거 보이시죠. 자, 어느 지역에 바람이 불면요. 그 바람 때문에 자, 물론 이런 파장에 또는 이런 파장에 또는 이런 파장들에 해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얘네가 막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합니다. 이게 풍랑이에요. 풍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알겠지만 요거 파장이 사실은 긴 게 더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바다에서 얘가 먼저 도망 나오죠. 걔네가 만드는 게 너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울입니다. 이게 너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너울이 육지에 가까워지면 아래쪽에 땅 때문에 마찰 받아요. 자, 수심이 얕하지 않으니까 마찰 받아서 결국에 위쪽 부분 이렇게 깨집니다. 이걸 연완 세파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풍랑, 너울, 연완 세파가 있다는데 선생님 다음에 천해파 할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도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교재 195쪽에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봤더니 해파가 있는데 해파를 모양에 따라서 분류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얘는 뭐죠? 얘는 풍랑입니다. 자, 풍랑 같은 경우에는 먼 바다에 바람이 막 부니까 그 바람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얘는 연완 세파입니다. 연완 세파고요. 여러분들 아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바닷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우리 너울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일단 우리 보기에는 문제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 거기에서는 일단 옳은 것 찾아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 보면은 가는 풍랑, 나는 너울, 다는 연완 세파다. 옳지 않죠? 그럼 기억은 옳지 않은 거고요. 자, ㄴ 볼게요. ㄴ에서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형성된 해파이다 그랬는데 바람이 뭘 만든다고 그랬죠? 바람이 만드는 건 얘입니다. 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이동해 오면서 여기 너울이 되고 얘가 육지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연완 세파가 된다는 거 이렇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ㄴ은 옳지 않고요. 만약에 ㄷ 보면은 다가 해안에 접근하면 모양이 나처럼 변한다. 다가 접근하면 얘가 된다 이거죠. 맞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실제 바닷가에서 많이 보는 이런 건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천해파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생각보다 내용이 외울 거는 많아요. 그죠? 하지만 반복이 중요합니다. 아까 해류 있죠? 나중에 선생님이 뒤에 가서 한 번 더 본다고 그랬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해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중요한 건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먼저 뭘로 시작하면 해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 그때는 먼저 수심과 파장이라는 분류를 시작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심해파, 천해파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조속현상 배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먼저 39강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40강이죠. 40강에서는 우리가 다시 우리 해파 가지고 공부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6시 finebote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는 어떻게 이런 단척에서요. 합니다. 아멘